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박규희입니다.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데뷔 10주년 기념 앨범인 르데바를 바이넬 레코드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레코드를 제작하려면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텀블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르데바라는 앨범은 제가 10년간 연주활동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애정을 담아서 연주를 했던 곡들로 선곡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앨범 중에서 가장 많은 저의 손길이 담아져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르데바라는 뜻은 한국어로 출발이라는 뜻인데요. 저의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 주신다면 리워드로 살롱 콘서트 초대권 혹은 다양한 상품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보답하려고 합니다. 저의 새로운 도전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